이번 대선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때보다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공약 중호도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죠. 하지만 이번 대선 유난히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정책 판단의 기회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인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요. 각 후보들, 주요 후보들의 정책 얘기도 하면서 국민 여러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먼저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현석 정의당 기후정의 선대위 상임위원장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진중권 작가, 김상윤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요. 탈원전, 굉장히 깊은 문제인데 먼저 두 분 입장부터 간략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주한규 교수님부터 전해주시면. 탈원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실 오인, 원자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잘못 안 것부터 시작을 해서 소통 과정 없이 아주 강고하게 추진이 되어서 여러 가지 경제, 산업, 환경적 폐해를 유발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원자력 산업계가 아주 급격히 몰락을 하고 있고 한전이라든지 또 LNG 발전이 늘어남으로써 외화, 유출이 심해진 거 이런 게 경제적인 피해고 환경적으로도 보면 원자력을 화소개너로 대체하다 보니까 또 이산화탄소 발생도 많이 늘어났고요. 여러 가지로 이게 정당한 이유에서 시작됐으면 괜찮은데 이게 잘못 알고 시작해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있거든요. 원자력기에서 실직한 사람들도 많고 좀 이따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잘못된 이해에서 시작돼서 또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정책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현석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부터 잘못된 게 너무 많죠. 지금 잘못된 선택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영화 한 편 보고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정한 거 아니냐. 대표적인 영화가 2016년도 나왔었는데 2012년도부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심상정 후보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탈원전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 원전이 줄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비 용량은 늘었고요. 전체 전력 중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용량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앞으로 그럼 줄 거냐. 2030년도까지 지금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2030년도 원전 믹스 관련한 것도 2018년도 때 있었던 믹스랑 동일하거든요. 그럼 뭐가 준 거냐. 사실은 사실관계는 하나도 맞는 게 없고 그냥 정치공 공방만 있는 그런 상황이다. 탈원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이 탈원전에 대한 이해를 서로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탈원전의 정의를 좀 다르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정의가 다른 거죠. 그것부터 다른 겁니다. 탈원전은 정의가 원전으로부터 벗어나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원전을 더 이상 안 짓고 있는 거 가동연한까지만 쓰고 그래서 쭉 가다 보면 0으로 가는 거죠. 그게 탈원전입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해서 지금 문제가 제일 뭐냐 하면 신규 원전을 안 짓는 게 일단 제일 큰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신안을 3, 4호기 건설하기로 되어 있던 거 거기에 투자되어 있던 거 이런 게 못되게 됨으로써 원전 산업이 그냥 붕괴 길로 들어갔다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제고요. 아까 지금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여러 말씀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1,368명이 죽었다든 등 그다음에 원전의 수명 연장은 세월호의 설령 연장하는 것과 같다는 등 아니면 세계에는 탈원전이 추세인데 거기도 우리나라가 쫓아가야 된다는 것 예를 들면 이 세 가지 사실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쓰나미 때문에 일어난 거고요. 1,363명 죽었다는 것도 원전에서 일어난 방사는 유출 이런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대피한 과정 그다음에 또 대피 생활 5년 동안에 스트레스나 노안 이런 걸로 돌아가신 분이 1,368명이고 또 세월호 설령 연장하고 원전 사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사고가 일어났던 TMI도 3년 정도 운전하다 사고가 일어난 거고요. 조금 반박해도 될까요? 1년이군요. 조금 더 이따 해보죠. 다 말씀 끝나신 거면 다시 위원장님께. 그다음에 세 개가 탈원전 추세라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것까지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요.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하기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큰 것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더 이상 탈원전의 정의를 물어보신 거니까 당연히 탈원전은 원전을 줄이는 거죠. 그럼 현재 건설하고 있는 핵발전소가 없느냐? 아닙니다. 신고리 5,6호기 신올진 1,6호기 짓고 있고요. 신한월 3,4호기를 더 짓고 싶어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지금 4개 짓고 있는데 2개를 왜 더 짓도록 못해 주느냐라는 것에서 쟁점이 형성되고 있는 거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 계속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고요. 또 하나. 아까 고리 1호기 대표적인 건데요. 고리 1호기를 폐쇄하는 결정을 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한 거고 임기가 바뀌어서 고리 1호기 정지식을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한 거죠. 거기서 한 말씀이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말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사망하는 원인은 심장마비일 수도 있고 또는 너무 출혈이 많아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죽은 거죠. 그런데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생겼고 쓰나미 때문에 발전소가 침수됐습니다. 그런데 쓰나미 때문에 발전소가 멈춘 거니까 지진하고 상관없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만약에 쓰나미가 안 났다면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겠느냐. 대우를 보면 되죠. 두 가지가 세트고 되는 거죠. 그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 사망 원인들 대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일본의 사고 이후에 사람들이 죽은 것이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다. 사실 일본은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으로 인해서 직접 돌아가신 분들만 피해 집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쿄신문에서 정확하게 원전 관련 사망자 지자체에서 집계해 놓은 것을 모아놓은 것이고요. 그걸 모았더니 다른 쓰나미로 인해서 피해 대피하신 분들이 아니라 후쿠시마 인근의 원전에서 근처에 살고 있다가 대피하다가 대피소에서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지금도 사고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수만 명이 집에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쓰나미 피해만 있으면 당연히 10년 지났으니까 집에 다 돌아갔겠죠. 죽은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일본 지자체에서 다 집계하고 있는 거고 그걸 간격 사망자로 다 통계하고 있는 거죠. 오늘 후쿠시마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대선 후보들의 주요 정책 중에 원전 얘기를 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 또 윤석열 후보가 원전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고 두 후보들의 정책을 한번 비교해서 비판해 보도록 하죠. 탈원전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있는 원전을 없애버리나 보다라고 오해를 하고 정확한 내용을 보면 이미 있는 원전은 가동기간까지 쓴다. 짓고 있던 거 마저 짓는다. 새로 계획해서 짓지는 않는다. 그 사이에 한 50, 60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탈원전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이거는 감원전 정책이다. 감원전이라는 게 뭐 그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인 걸 저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소위 진보의 털을 모으기 위해서 환경단체 주장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 탈원전만이 정답이라고 수차 외쳐왔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탄소중립에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 탈원전 폐기라는 말은 못하고 다시 애매하게 난 감원전이라는 말은 새로 아마 조언을 하신 모양인데 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기자분들께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발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KBS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억의 건설 현장을 방문을 해서 탈원전, 감원전 정책이 비판한 내용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사실 이재명 후보 1년 전만 해도 사실은 원전이 시한폭탄이라면서 탈원전을 주장하시다가 최근에 감원전. 어제 KBS 9시 뉴스 인터뷰에서 감원전 이걸 말씀하셨죠. 감원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확하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저는 폐기한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신한울 3, 4호기를 둘러싸고 짓느냐 마느냐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접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신한울 3, 4호기를 계속 짓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계속 그럴 필요가 굳이 있느냐 다시 재검토하자. 역창호나 하는 일이다. 이런 식의 발언들도 하셨어요. 사실은 신한울 3, 4호기를 다시 짓는 걸 검토해보겠다. 사실상 짓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문제는 신한울 3, 4호기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개의 핵발전소 건설하고 있는데 2개를 더 짓자고 하고 있잖아요. 신한울 1, 2호기가 곧 완공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있는 삼척이나 울진입니다. 그다음 수는 다 지금 백지화 된다인데요. 여기 더 짓자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는 거다. 주학규 교수님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감원전이요. 탈원전의 다른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제가 탈원전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신규원전 안 짓고 있던 원전 가동연한이 되면 정지시키고. 똑같이 말씀하셨죠? 한 50년, 60년 동안 하다가. 단지 차이는 뭐냐. 지금 신한울 3, 4호기 여론을 보니까 건설 재계 여론이 우세하니까 그것만 더 지어서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줄어들던 게 탈원전이. 그게 5년 늦어집니다. 앞으로 5년 늦게 시작했으니까. 같이 줄어들어요. 결국 0이 되는 시점만 5년 늦어진 거지. 같은 탈원전이에요. 감원전이. 저기서 말하는 감원전이. 원칙적으로 감원전의 정의는 뭐냐. 지금은 원전 비중이 원자력 발전 비중이 한 30%인데. 대한민국 전력 수요에서. 전체 전력의 한 30%가 원전에서 오는데 예를 들면 그걸 앞으로 20%만 오게 하겠다. 그게 감원전입니다. 원래 정확한 의미의 감원전은. 그러면 30%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지. 20%로 줄인 비중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가동연한이 된 건 멈추고 새로 채우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건 새로 짓지 않고 가동연한이 되면 다 단둔 거니까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로 유지가 안 되니까 엄밀한 의미의 감원전이 아니고. 아니다. 그냥 감원이설에 불과합니다. 진작가님. 두 분께 각각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기 물론. 이현석 위원장님. 이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친환경 에너지라는 게 개발이 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그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원전에 비할 바가 못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그런데 일단은 쉽게 말하면 원전이 없게 되면 점점 줄게 되면 상당 부분 아주 오랫동안 LNG를 많이 쓰게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유럽에서도 다 탈원전을 지향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몇 나라만 탈원전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냥 원전을 유지하고 그것이 지금 원전 없이 만약에 석탄을 떼게 되면 탄소가 배출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 부분 오랫동안 그냥 원전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것도 사실관계를 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이현석 위원장님. 지금 OECD 유럽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장 평균이 이미 40%입니다. 한국은 7%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미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한 거냐. 물론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해야겠죠. 하지만 현재 있는 상태를 보급하는 게 포인트겠고요. 또 하나는 G7 국가 중에서 핵발전소 개수나 핵발전 양이 늘고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의 경우에서도 자꾸 검토를 하려고 하는 국가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국가예요. 여기는 자국 내에서 핵산업을 갖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자꾸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프랑스조차도 현재 핵발전 비중이 70%인데 이걸 50%까지 2035년까지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일단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약간 차이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 탄소가 LNG 발전을 더 많이 하게 되면 탄소 배출이 늘어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사실은 핵발전소를 멈춰서 2013년도에 핵발전 비율이 제로가 됐습니다. 일시적으로 탄소 배출이 늘었지만 현재 과거 2011년도까지 돌아가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탄소 배출은 전체적으로 계속 줄고 있다. 따라서 지금 발전소를 이렇게 지금 단순하게 LNG나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얼만큼 확대하는지에 따라서 이미 많은 나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것을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이미 성공했다. 또 거기다 추가 전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생환 환경이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잘못 알려진 건데요.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날씨가 안 좋잖아요. 하지만 우리보다 태양광 발전을 훨씬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연 조건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전력이 안 되거나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끌어오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유럽은 전체 전력망이 한계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전력망을 연결하는 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예상까지 다 돼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전력이 부족하니까 수입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문제인 거지. 또 하나는 원전을 영원히 계속 다 지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너무 원전 일반원으로 가시니까 후보들 공약 짚으려고 하는데 약간 분산됐어. 네. 진짜 약간 이 질문만 소화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상당 부분 신재생의 노재를 갖다 만드는 쪽에다가 역량을 투여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너무 사로잡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저희 원자력 하는 사람들이 원자력만 하자고 주장 안 하고요. 신재생하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재생하는 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주장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박을 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이 신재생을 싫어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하신 거 몇 가지 논박을 해볼게요. 아까 유럽에서 40%라고 했는데 세계 전체로 보면 지금 신재생이라는 게 28%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서 16%가 수력이에요. 유럽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소위 진정한 의미의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풍력과 태양광은 다 합치면 한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28% 중에. 16이 수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력이 안 되죠. 여건상 안 되고. 아까 또 독일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좋지 않다고. 좋지 않지만 많이 한다. 태양광은 우리나라가 좋아요. 그런데 독일은 태양광보다 풍력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 북해에서 바람이 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바람 여건이 안 좋아요. 그런데 풍력 발전이라는 건 풍속의 세제곱의 비례에서 발전량이 결정이 되거든요. 운동에너지가 2분의 1렘기제곱에다가 속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풍속막이 한 우리가 7m 초속이 7m고 북해는 9m고 그러면 9분의 7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세제곱으로 하면 반 0.5예요. 그러니까 같은 발전기 갖다 놔도 발전량이 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풍력 발전 환경은 우리나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지금 풍력이 미국만 해도 태양광이 한 두세 배 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훨씬 많아요. 풍력은 그거의 5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맞는 그런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햇빛 조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니까 태양광을 확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땅이 좁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척지라든지 수상태양광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땅이 좁고 그런 건 아닌데. 문제는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우리나라는 태양이 좋은데 태양은 낮에만 뜨고 또 흐린다 덜 뜨고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하게 전력을 공급을 하려면 저장을 해놔야 돼요. 낮에 많이 발전된 걸 저장을 했다가 새벽하고 밤에 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저장 비용이 발전 비용만큼 드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그리드 패러티를 달성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거기에는 저장 비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두 배가 돼요. 그래서 그리드 패러티가 도달될 수가 없고. 어쨌거나 원자력으로 계속할 수는 없죠. 없는데 그래서 그리고 부지 같은 거 이런 거 생각을 해보더라도 원자력으로 100%는 당연히 안 되고 50%도 안 되고 원자로 적정 비중으로 가져가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하되 우리나라 여권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태양광을 그렇게 확대하는데 태양광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비용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원전해서 충당을 하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50에서 60년 동안 지속하다가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걸 계획한다. 이 공약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판하실 수 있을까요? 말로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치를 대입해서 비용이 얼마가 되느냐 그걸 따져봐야 돼요. 현실성이 없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으로 다 할 수 있죠. 저장만 잘하면. 그런데 저장 비용이 말씀드리지만 저장이라는 건 배터리를 쓰는 거잖아요. 배터리가 일단 물질의 양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r200 이런 게 우리나라만 할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세계적으로 ESS 배터리 용량이 수요가 늘어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물질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 공급 원칙에 따르면 앞으로 배터리 가격이 계속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어느 정도 가면 포화가 돼서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제일 제약입니다. 태양광을 아니면 r200을 한다는 거에 제일 중요한 건 저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 어차피 신나물 3, 4호기는 두 후보가 먼저 다 짓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임기내에서 짓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는 거고. 저는 더 짓을 거라 생각합니다. 임기내에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도? 네. 왜 그러냐면 이재명은 아니냐. 물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왜 그러냐면 계속 핵산업계에서 이 신나물 3, 4를 안 지으면 원자력의 서프라이 체인이 끊어진다 그랬거든요. 공급 사슬이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나물 3, 4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지금 있는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에 몇 년 있으면 중공이 되거든요. 그럼 신나물 3, 4가 아니라 그다음 게 또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서프라이 체인이 안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핵산업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나물 3, 4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주장을 했던 건 주황교 교수님 일단은 신나물 3, 4호기라도 건설 재개를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정부에 부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게 진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앞으로 원전 수출이 되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더 안 짓더라도 체코나 폴란들의 원전을 수주하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계는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나물 3, 4호기가 없어지니까 앞으로 5년, 7년 이런 시간을 아무런 수주 없이 원자력 산업계가 지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 원전을 가는데 여기 진검다리로서 신나물 3, 4호기가 필요하다. 제발 좀 그거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저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제 지난해 3, 4호기 건설 재개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를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동유럽 이런 중동 지역에 10기 이상의 신규 원전을 수주해서 2030년까지 일자리 10만 개 창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다 없다 좀 논박이 있던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얘기할까요? 이춘환기 교수님. 지금 이제 2030년까지 세계에서 짓기로 돼 있는 원전이 101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지을 게 한 70개 정도 되고요. 한 30여 개를 30개 정도를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 경쟁에 띄워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요새 이제 원전을 많이 지을라라는 나라가 동국권이에요.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이런 데가 이제 미국하고 MOU를 체결해서 미국 원전을 도입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체코는 우리라고 하고 있지만 그런 나라들이 지금 이제 EU에서 아까 뭐 EU에서 프랑스만 한다고 그랬지만 10개국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동국권인데요. 그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고 소위 이제 텍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녹색 체계에. 그런 나라만 동국권에서 몇 나라만 우리가 잡고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원래는 16개 짓으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그런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풀리고 우리는 이제 주장하는 게 미국하고의 원자력 동맹을 좀 강화해서 해외 시장에 공동 진출하자. 그러면 이제 사우디나 동국권 이런 데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0개 앞으로 2030년까지 10개 수주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탈원전 정책만 폐기 종식이 되면 10개 수주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산업계 얘기는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황교 교수님 말씀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실현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연석.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연석 위원장. 2010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전 세계에 그때 핵산업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30년도까지 핵발전소 470개 지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101기라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어쨌든 차이가 굉장히 많죠. 후쿠시마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그중에 20% 해가지고 80기를 수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 한 기도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했어요. UAE 4기 수출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목표가 2030년도까지 80기 수출이었습니다.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뭐냐. 후쿠시마 사고가 영향이 크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사이에 그럼 470기가 늘어났느냐. 아닙니다. 중국이나 한국에서 엄청나게 새로 지었지만 단 10기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중동국 국가들 아까 다 얘기하셨는데 중동이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 얘기하셨잖아요. 친러 국가들입니다. 친러시아 국가들이고 이쪽에서 전부 다 비용 지원해가면서 짓는 겁니다. 전혀 사실 아니에요. 아니요. 실제로. 전혀 사실이 아니고 러시아의 종속에서 벗어나려고 미국하고 지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인 거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중심이 돼서 들어가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이 같이 섞여 있어요. 선진국들이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느냐. 이미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을 계획도 없고 진출할 그것도 없는 거고. 영국 있습니다. 중동이나 동아시아 중심으로 가는 거고. 영국도 원래 일본하고 중국이 들어가려고 그랬다가 둘 다 경제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도시바 같은 경우 회사 자체가 지금 무너질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었다고 봅니다. 도시바가 그거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회사 자체가 넘어져 버렸거든요. 왜 넘어졌습니까? 신흑승이 없어서? 네. 도시바는 그것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죠.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겹쳐서 된 거지만 실제로 지금 도시바 같은 업체들이 핵산업에 집중하다가 사실은 제때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무너진 거죠.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돈 안 되는 걸 사가지고 지금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는 거다. 따라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르네삭스가 올 것 같고 유럽이 다 뒤집어 엎어질 것 같고 하는 것은 사실 일일이 잘 따져봐야 된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 중에 제가 보기에는 80%는 아주 부풀려졌거나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두 분이서 논박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청취자들이 듣고 판단하실 거라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궁금해지는 게 지금 EU 같은 경우는 그린텍소노미의 원전을 포함시키는 것을 초안으로 내놓은 상태고 우리나라는 제외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런 정보의 판단에 대해서도 각자 좀 말씀이 다르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아까도 유럽 전체에서 EU 전체에서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나라가 프랑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핀란드 있죠. 아니. 영국, 핀란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계적으로 몇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입장에서는 독립국 국가들 손잡고 자국 산업을 살리려고 지금 넣자고 서명도 하고 공동 칼럼도 쓴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미 탈핵을 끝난 대표적으로 독일이라든가 벨기에라든가 오스트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소위 그 외의 나라들이 지금 손잡고 서로 좀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사 이게 초안이니까 확정되더라도 이게 그러면 선진국들의 발전소가 지어지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국면들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사실 없이 이제 유럽도 뒤집어졌다. 이제 탈원전은 끝났다. 이런 얘기도 이제. 잠깐만요. 그린 텍소노미가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의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 사업으로 분류하는 녹색 분류 체계를 텍소노미라고 망합니다. 자유 모으신 청취자 여러분 이해를 돕겠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주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토론을 사실에 기반해서 해야지 이게 신뢰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현석 대표는 너무 잘 모르시는 게 맞네요. 일단 동국권에서 질라 그러는 게 러시아의 종속에 탈피를 하려고 미국하고 손을 잡고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완전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체코는 우리나라고 하는데 5개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오늘 이 토론이 되게 싱거울 뻔했어요. 텍소노미가 결정됐으면 한쪽 방향으로 되던데 다행히 이게 미루어졌는데 작년 연말에 EU 회원국의 초안을 어떻게 텍소노미를 실행할 건가를 초안을 보낸 거예요. 거기에 보면 2045년까지 원전을 건설허간을 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사용해결료를 안전하게 처분할 그런 고준위 폐기물. 그게 있으면 그리고 2045년까지 건설허가를 받으면 금융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독일이나 이런 데서 반대하는 걸 어느 정도 이렇게 체면을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붙인 거예요.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해주되 조건을 붙여서 그럼 만약에 이제 건설허가 신청을 했는데 고준이 폐기물을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 론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조건을 붙인 건데 이게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 대세가 이제 텍소노미의 원제력을 포함시키는 게 대세니까 이제 그렇게 단서를 붙여서 해 준 거고. 사용하기가 물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충분히 기를 기술이 있고요. 거기에 아까 또 하나 나온 게 원제라고는 좀 다른데. 가스 발전도 하기로 했는데 가스가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킬로와트 시 전력 생산하는데 보통 490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는데 그 이유에서는 그걸 270으로 그렇게 낮출 수 있을 때 활용을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거 맞추는 것도 어렵지만 가스는 성분이 메탄이거든요. 메탄은 방출이 되게 되면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20배나 커요. 그래서 가스를 확대하는 건 사실은 온실 효과 방지 측면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고 그래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원전을 텍소노미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게 되면 동국권 국가들이 EU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게 훨씬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건설하고 그럴 때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뺐잖아요. 뺀 것도 보면 환경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한 달 있으면 다. 뺐다는 건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서 우리는 원전을 제외했다는 거죠. 이게 청와대 이런 데서 워낙 압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솔한 결정을 한 건데 거기서도 당국자들이 그래요. EU에서 포함시키면 우리도 다시 포함시키는 걸 고려해보겠다. 그런데 그걸 고려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1년 2년 걸릴 거 아니에요. 경솔한 결정이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잠깐 쉬어갈게요. 한국 얘기를 해야 될 건데요. 지금 EU 텍소노미에 들어간 그것은 부지, 고준위 폐기물을 처분할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그럼 그 기준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에는 지금 고준위 폐기물을 처분할 부지가 없거든요. 굳이 못 정했습니다. 너무 토론하고 싶은 주제인데 마지막에 적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 적용한다 그래도 실제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부지로 못했으니까. 그건 한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유럽에 짓는 운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포함되더라도 핵발전소를 짓는데 금융 투자가 지원되겠느냐.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주 위험한 핵 쓰레기가 10만 년 동안 있을 건데 이걸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잠시 후에. 그게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숨을 돌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판승부. 원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그러니까 k-택소노미 그러니까 원자력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우리 정부는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잘못됐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한 교수님은 주우 교수님은 잘못됐다는 말씀인 거죠. 어떤 원자핵 산업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인류 공영 측면에서 잘못됐다는 거죠. 인류 공영이요? 기후의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원전 없이 정말 완벽하게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 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올까요?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저장만 하면 돼요 저장. 아니 저장도 아까 얘기를 하다가 잠깐 넘어가 버렸는데 전 세계에서 배터리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실제로 태양광이나 풍력을 그렇게 저장을 아직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oecd 국가 재생연지 평균이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60 70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장장치도 필요하고 아까 광고에 나왔던 수소도 필요하고 이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7%거든요. 이게 지금 아직 학교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 거의 꼴찌수 수준인데 전교 1등 하면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천박한 질문을 할 테니까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그렇게 되면 전기값이 오르죠? 전기요금은 재생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로 인해서도 요금은 올라갈 겁니다. 그 얘기를 사실 문재인 정부가 솔직하게 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개의 책이 필요한 겁니다. 네. 원전을 해도. 교수님 원전을 해서 전기요금이 내려간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저비용 청정에너지 주장을 하는데 올라도 10%가 올라도 오르는 거고 2배가 올라도 오르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숫자를 넣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전으로 하면 재생에너지로 가는 것보다는 싸게 올릴 수 있다. 훨씬 싸죠. 당연하죠. 그거의 원자력이 제일 중요한 장점이고. 수치로 하자면 어느 정도라고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지금대로 가면 지금보다 2배 이상 비싸집니다. 최소한. 원자력으로 하면 원자력을 다 하면 지금보다 싸지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LNG 이런 것도 줄이고. 그런데 이제 원자력을 다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20% 올라간다든지. 앞으로죠. 그런데 지금 이제 주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 얘기 하나. 정기요금 중요한 문제고요. 어쨌든 정기요금은 올라가는 거고요. 그것이 사실은 안전 규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던 거. 최근에 다 들어가서 사실은 핵발전 단가도 요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만데요? 그리고 처분과 관련한 비용들도 점점점 과거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들이. 처분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되게 궁금해지긴 하는데. 네. 그래서 한 10분 남았는데요. 이제 안전성과 사용 후 핵 여력. 그럼 처분 얘기부터 하죠. 두 얘기예요. 처분 얘기. 처분 얘기. 고준이 폐기물 얘기가 제가 제일 궁금한 얘기인데. 저는 사실 고준이 폐기물 우리나라에 저장하는 저장소가 없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대충 원전 안 하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어떻게 넘어가 보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는 동의가 잘 안 되고. 그런데 실제로 고준이 폐기물의 부피가 지금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40년 정도 원전이 있었죠. 50만 다발이 있죠. 그게 크기로 얼마나인가요? 고준이 폐기물이 모인 양이. 몇 만 톤이냐 이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 사용 후 해결료 원자력의 가장 큰 장점이 사용 후 해결료 고준이 폐기물의 발생 양이 아주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을 1년 돌리면 거기 나오는 사용 해결료 다발이 있는데요. 그게 64개 정도 되는데 그걸 2m 2m 4제곱미터의 면적만 있으면 거기에 딱 이렇게. 1년치를 묻을 수 있다. 1년치를요. 그래서 이제 60년치도 건물 하나 수조가 있거든요. 원전 가보면. 거기다 다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면적 자체를 크게 찾지 않는다. 그런데 왜 못 만드나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주인 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양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건 상대적으로 독성이 덜하니까 중전위 처분장애 이렇게 하는데요. 중전위 처분장애 이렇게 하는데요. 사용 해결료가 양은 작지만 발생 양. 무게 진량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되는 건 거기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이 환경에 유출됐을 경우에 미치는 독성이 다른 발전연료의 폐기물하고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하게 그게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기술로서 사용 해결료를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핀란드에서 실제로 그 처분장이 건설이 되고 있고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사용 해결료는 두 가지 물질이 있어요. 하나는 원자력에서 원자력에서 핵군요.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냥 간국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러니까 안전하게 처리된다는 게 어떤 사용한 후 핵연료에는 방사능 소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방사능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피해가 최소화된다. 그걸 막는 거죠. CBS 빌딩만한 거 하나 있으면 우리나라 핵발전소 다 고진이 폐기물을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보면 안 되나요? 왜 그런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의 혐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감정. 그러니까 그거를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제 얘기는. 네. 그거를 제가 지금 얘기한 지금 현재 기술으로서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다는 걸 잘 아시게 되면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처분장. 이해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문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0만 년 얘기를 하셨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10만 년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과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만한 검증이 안 된 거죠. 따라서 이걸 그냥 단순하게 불안하다. 위험하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예를 많이 드는 게 수류탄 얘기를 듭니다. 수류탄을 갖고 있으면 안전핀을 뽑지 않는 날 절대 안 터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수류탄을 자기 집에 두고 있다거나 머리맡에 두고 자지는 않잖아요. 전쟁 중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가슴에 차고 있기도 하고 들고 뛰어다니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몰라서 그렇다 이해를 못한다고 얘기하면 못 짓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사용해결료를 5cm 두께의 구리 용기에 담아서 지하 500m에 처분하면 거기서 방사능 물질이 빠져나와서 지하수를 통해서 지표로 올라와서 사람들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0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용해결료 독성이 10만 년 이내 10만 년은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죠. 천년 이렇게 생각해요. 500년 되지 말아요. 그런데 그동안 지금까지 60년 동안 발생된 사용해결료를 지하에다 처분하지 않고 지상에다 건식으로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수백 년은 사실은 수백 년 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급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기후이거든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바로 우리 아들 세대 우리 손자 세대의 일인데 이거를 효과적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원자력을 앞으로 100년 뒤 1000년 뒤의 문제 사실 그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거를 핑계로 이런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출 수단을 포기한다는 건 비논리적이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그걸 어떻게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맞출 수는 있나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러려면 일단 지금 7%가 100%까지 관련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따라서 2030년도까지의 목표가 저는 중요하다 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미 유럽에서 4, 50% 이상 지금 현재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전기료가 오르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 원전을 쓰든 재생에너지를 쓰든 올라가는 것은 아니, 숫자가 문제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는 그 말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계속 그 얘기를 반복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왜곡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실제로 만드는 대표적으로 요즘 여러 가지 연료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가스나 석탄 가격이. 그런데 지금 계속 전기요금을 못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는 나중에 이 비용을 낸다는 거예요.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전이 적자를 봐서 그것을 메우는 형식으로라도 메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제력을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한 약간 논방이 있는 건가요? 저는 재생의 에너지가 지금 이미 석탄에 비해서 태양광이 훨씬 더 싸다라고 나와 있는 연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핵발전의 경우에도 2030년도가 지나면 소위 얘기한 그릿 페르티라고 그러는데요. 가격이 서로 크로스오버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데 우리나라의 활성단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생기구에 생긴 단층이라서 언제 터져도 터질 수 있는 단층인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활성단층 지도가 없어요, 지금. 2040년까지 그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지질학과를 졸업을 해서. 이 말씀은 이제 원자력 반전 세워지면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안전성. 안전한 데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서 있는데도 위험하지 않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사실 오인으로부터 탈원전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실 오인이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연설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 하면 여태까지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동일본 대지진이 엄청 큰 거 났을 때 오키나가라고 진앙에 더 가까워 있던 발전소 그 주민 사람들이 그 원하가 체육관으로 피신을 했었어요. 그만큼 원전히 지진에 잘 강건히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지진만 있었고 쓰나미가 없었다면 후쿠시마 사고는 없었습니다. 지진에 그만큼 원전히 잘... 진도 7.0까지 버틸 수 있는데 넘어가지만 않으면 위험은 없지만 한반도에서는 7.0은 안 넘을 거다라는 전제가 있는 건 거죠? 7.0에 대비해서 내진 설계가 돼 있죠. 그런데 옛날 건 안 그렇죠? 옛날 것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7.0은 아니고 6.5까지 보강을 했는데 지진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원전이라는 게 대개 바닷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해저 지진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왜냐하면 그러면 쓰나미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지질구조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태평양 저쪽에서 쓰나미가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꺼져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일본 열도가 막아주고 여태까지 신라시대, 조선시대 기록을 봐도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쓰나미가 온 건 예를 들면 한 4미터다. 이 정도가 있고 그걸 대비해서 해안 방벽도 설치는 하고 그랬어요. 지진으로 인한 위험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준 교수님 말씀... 아니. 그런데 없어도 대비는 해야 되죠. 대비는 해야 된다. 그렇지만 화민하게 그렇게... 지진 때문에 못한다. 사실은 이제... 이런 주장은 아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꾸 저희가 드리는 이유는 그 지하수에서 방사능 물질 세고 이러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한 손이 계속 감추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이것도 딴 데도 아니고 2019년에도 감춘 것들이 최근에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니까 마음이 그냥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감추는 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있는 걸 실수로 나갔다 그러면 그런 건 솔직히 정보를 솔직하게 공개하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게 너무 이렇게 다들 가까운 분들끼리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원자력 마피아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2019년에도 자료를 감출 수 있는 정보조직이 있다는 것 자체에 저는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뭐 저의 조작까지 하는데 뭐. 저기 그러니까 원자력이다라는 게 향후 그래도 거의 한 100년간은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걸 갖다 유지하는데도 그런 원자력 산업이라는 건 존재해야 되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자력 산업은 그렇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2085년까지 지금 발전소가 운영될 거고요. 신한월 3, 4호기까지 짓는다면 2090년도 앞으로 70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도 정년 퇴직할 때까지 한수원이든 다른 발전소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교 원자공학과인가요? 거기 지원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라도... 아니. 우리는 있고요. 저기 이제 과학원. 과학원이었습니까? 거기 있습니까? 학교마다 차이가 좀 있네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기술인력마저 사라지게 되면은... 아니.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소위 우리가 석탄에서 얘기하는 정의로운 전환도 저는 원자력에서도 질서에 있는 퇴각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핵폐기물은 사실은 이게 뭐 1, 200년 보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원자력공학과는 계속 있어야 되고 정부에 필요하면 정부의 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공학과도 이제 거기에 맞는 어떤 변환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건 뭐 폐차 연구하려고 뭐랍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안전하고 해체 이런 거 연구하라고 연구비 많으시면 되는데 해체 연구할 거 별로 없어요. 폐차 시키는 거하고 새 차 개발하는 거 어떤 게 연구할 거 많고 어떤 게 더 인류의 더 큰 가치. 아니 소형 원자력 이건 뭡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핵산업계가 국료직책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봐요. 소형 모듈 원자라고 하지 마세요. 소형 모듈형 smr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발전소 덩치 큰 애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발전소 한 개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재생에너지는 국료가 작지 않습니까? 개미들끼리 놀고 있는데 거인이 하나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쑥 나가버리면 전체적으로 전력망에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무 크니까 힘들다. 작은 거 없냐. 그래서 지금 경제성이라는 중요한 이점을 버리고서 사실은 작게 만드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 이유가 아니고 smr을 개발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안전성 재고입니다. 작게 만들면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안전 개념을 구현하기가 쉬워요. 알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서 쓴 소리 20초씩. 먼저 위원장님부터 해 주세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사실은 탈원전이 더 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기후 중립 시대에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주 교수님. 사실에 기반해서 과학에 기반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준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재생에너지의 그런 환상 이런 거에 그런 것만 강조하다가는 우리 미래 세대가 정말로 잘못 갈 수가 있으니까 사실 기반. 과학 기반의 그런 에너지 정책을 펴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듣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잘 판단을 하셨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분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님 그리고 이헌석 정의당 기우정의 선대위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